역주행의 아이콘이 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롤린 발매 4년 만에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14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롤린으로 1위를 거머쥐며 뜨거운 인기를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날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저희가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어서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저희를 끝까지 믿고 남들 다 안된다고 할 때 기다려주신 용감한 형제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회사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하다며 저희 팬 여러분들 국군 장군 여러분들 예비역 분들 민방위 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브레이브걸스는 지금까지 버텨준 멤버들도 고맙다. 멤버들 부모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롤린은 브레이브걸스가 4년 전에 발매한 곡으로 지난달 24일 한 유튜버가 업로드한 브레이브걸스 롤린 댓글 모음 영상이 화제가 되어 역주행을 시작.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랭크되며 대세돌 반열에 올랐습니다.